음악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온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대권량의 경우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8.0도, 북한 3지연에는 영하 17.0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특히 경북 포항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 0도, 춘천은 영하 4도, 대권량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츰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 일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4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전주 11도, 대구 12도 등으로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